안녕하세요. 저는 시흥가원 중학교 다니는 3학년 임성이고요.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 유도주지수 등 운동 좋아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. 우리 PD님 아니에요. 지금 약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. PD가 좀 부실한 것도 있어요. 고생 많네. 그런데 작년에 방황을 많이 하고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녔어요. 거실을 거의 안 나갔었고요. 그냥 엄마랑 대화하는 게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. 사춘기와 중이뼈. 그냥 계속 놀다 보니까 앞으로의 걱정이나 불안감이 와서 티저스에 지원하게 됐어요. 중학교 마지막 시험 후회 없이 지르고 싶어요. 티저스 도와주세요. 그랬구나. 근데 그래도 되게 빨리 그걸 깨우친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고등학교 가서 그랬으면 좀 늦었을 거 같은데. 아니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공부에 손을 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논 거예요. 민성이가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질 않았고 친구들이랑 삼삼오 모여서 PC방 가거나 볼링장 가거나 심지어는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부천 시내까지도 놀러 나가서 집에서 공부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신나게 놀았구나. 진짜. 지원서를 보니까 선호하는 티처가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콩 찌면서 좀 썼네요. 자연스러운 거 진짜. 그 이유가 친근해 보이시고 인간적이여 보인다. 친근해 보이시고 인간적이여 보인다. 조정식 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. 피하고 싶다. 영어는 잘하나 보지. 영어 잘하니까 잘하나 보지. 그러면 괜찮은데. 왜 이렇게 쓴 거예요? 쫄았네 벌써. 벌써. 쫄았어. 좀 무서워 보이셔서 화 많이 내실 것 같아요. 정말? 정식 쌤이? 해치지 않아요. 해치지 않아. 괜찮아. 다 지겠네? 나? 스텝 한 다. 친구들인가? 친구들도 다 운동 좋아하는 체형인데. 진짜 했어? 네? 오 락시. 아이고. 내려와. 내려오네. 오 센데? 자와내기지 말라고. 소구역도 이제 또 나오지 이제. 오이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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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네. 쟤 잘 치네. 베륙인데? 1등이야? 1위. 쟤 잘 치네. 1등이야. 2등이야. 오이구야. 5등이야. 1등이야.